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그 산술 연산자에서 그 오류 에러 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드리지 않는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컴퓨터에서 영어로 나누는 것은 원래 현실 세계에서도 영어로 어떤 값을 나누는 것은 불능이구요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불능인 거죠 그래서 나누기 연산자로 K10을 K0으로 나눠서 D0에 넣겠다 라는 식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없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지만 M0를 ON을 시켜 가지고 나누기 연산자가 지금 돌아갔죠 나누기 연산자가 실행이 되면 바로 에러를 이렇게 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러가 났죠 그래서 CPU도 이제 멈췄고요 멈춰서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는 모든 컴퓨터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것 자체를 하면 안되게끔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제 컴파일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짤 때 0으로 나누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데 당연히 0으로 나누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수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고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면 리셋을 먼저 진행을 하고 에러난 건 리셋을 하면은 일단은 사라집니다 0으로 나누면 안되고 보통 이러한 경우는 문제가 K0으로 나누는 상수로 0을 나누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통 에러가 나는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거죠 근데 이때 D1 값이 초기 값이 0이기 때문에 E 마저도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는거죠 프로그램을 다시 라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D1 값이 0이기 때문에 실행을 하면 바로 에러가 나서 CPU가 스탑으로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첫번째 스캔만 온접점으로 초기 값을 잡기도 하구요 스페셜 릴레이를 가보면 타임 값에 첫번째 스캔만 온 런을 한 이후에 첫번째 스캔만 온하는게 SM402 신호죠 그래서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SM402 신호로 초기 값을 넣기 위해서요 move K3 값을 D1에 넣고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했구요 일단 에러가 난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셋을 한번 갔다 와야 에러가 클리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시작했을 때 지금 SM402가 벌써 실행이 됐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면은 D1 값에 3 값이 들어가 있는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0 값을 3으로 나누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메모리를 이런식으로 초기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놔서 이니셜 타입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디바이스 이니셜 밸류를 넣어서 초기 값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에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법 말고도 파라미터에서 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일단 물론 여기에 0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게 제일 중요한 거구요 보조적인 방법으로 PLCRAS 여기에 들어오시면 컴퓨테이션 에러라는 부분이 스탑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컨티뉴로 해놓으면 파라미터를 바꿨기 때문에 다시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엔드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여기서 시프트 엔터 타이프 하시면은 값을 바꿀 수 있는 창이 나오구요 여기서 D1 값을 0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0 값으로 바꾼 다음에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나서 CPU가 스탑이 됐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런을 시키면은 스탑은 되지 않는 거죠 런 중인데 에러가 발생된 것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에러가 난 것을 어떤 에러인지 확인을 하시려면 위쪽에 다이그너스틱 진단이 있습니다 진단 가셔가지고 PLC 진단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오퍼레이션 에러가 났다는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퍼레이션 에러는 0으로 나눈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참조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러난 것도 여기 보시면 에러 헬프에 들어오시면 간단한 설명도 있습니다 근데 0으로 나누어서 되는 설명은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빈번히 일어나는 에러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셨다가 오퍼레이션 에러가 나오면 0으로 나눈 곳이 있나 없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Wat … 제 почignment 2 … … … … …